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용 선수가 우리나라 배드민턴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수권대회 단식 정상에 오르는 엄청난 새 기록을 세워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소사했는데. 자, 이 안세용 선수는 올해 12번의 국제대회에서 무려 8번이나 우승을 차지해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굳건히 지켰다지 뭡니까요?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새 역살릴 순 안세용 선수. 그냥 즐기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잘 즐겼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라며 소감도 자신감이 넘쳐서요. 네,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제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.